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처리할 때는 예산을 확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 때 남북협력기금이라는 이름의 예산은 사후정산하는 식으로 처리가 된 예산이 있었고 또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기록조차도 제대로 남겨져 있지 않거나 비공개 예산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거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한 돈을 보면 행사 규모라든가 사업의 규모보다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 중간에서 돈이 좀 센 거 아니냐 누가 좀 해먹은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하나씩 지금 되짚어보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문재인 정권 때 평창올림픽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재 국정원은 평창올림픽 당시에 북측에서 인원들이 방한했을 때 당시에 그 비용 지출 구조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나왔고 또 현재는 호파되어서 존재하지 않지만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해가지고 당시에 이 사업비의 집행도 투명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평창올림픽 때 북한에서 방문했었던 북한 측의 인사들을 살펴보면은 당시에 김여정을 비롯해가지고 북한의 고위급 3명과 지원팀 한 20명 안쪽으로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한 29억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 비용을 따져보니까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가지고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 6천만 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가 있고 사용내역을 보니까 숙시비가 12억 원이었으며 경기장 입장료가 10억 원 등 국제 스포츠 참가를 위해서 한국 측에 온 북측 대표단에 대해서 우리 측이 지원 의결한 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특히 고위급 대표단 관련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 불투명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살펴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 오래 머물다 간 것도 아니고 2박 3일만 머물다 갔거든요 문재인이 좋아하는 백두혈통이 내려와가지고 머물다 가가지고 문재인이 극진히 정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지냈던 이런 동선들이 대충은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려 29억 원이나 때려 박았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 돈의 쓰임새가 좀 의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내역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퉁쳐가지고 숙박비가 12억 원 입장료가 10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20명 안팎의 인원들을 접대를 하는데 2박 3일 동안 29억 원이나 들어갔다라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 북한 애들한테 돈을 퍼준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기에는 이 29억 원이라는 액수가 작은 돈 아니지만 사실 북한에다가 꽂아주기에는 그렇게 큰 돈 아니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서 누가 슈킹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용 처리한답시고 과도하게 사용을 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뭐 자기가 뒤로 땡기거나 뭐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회사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용돈 같은 거 몰래 유용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았죠 이번 경우는 액수가 굉장히 크지만 아무튼 뭐 국가의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투명한 관리가 기본인데 남북관계라는 말만 들어가면 이게 불투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이게 일각에서는 특할비로 쓴 것이 아닌가라는 말도 있는데 만일에 이게 특할비로 썼다라고 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특할비 문제를 집요하게 물어뜯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특할비다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거 역시도 부적절하다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 폭파시켜버린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다시 되짚어보면은 참 이상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당시에도 사실 말이 많았는데 원래 정부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거를 설치하는데 8,600만원 정도로 의결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측정한 돈보다 무려 100배나 더 들어갔고 이게 또 사후 정산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00억이나 때려 부었는데 구체적인 사전 비용 내역이라든가 추진 계획 등도 아예 전무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게 논란이 되었을 당시에 통일부 측에서는 당시에는 그냥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갔는데요 당시 당국자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통상적인 절차가 사업비를 확정 후에 기금 지원 의결인데 다만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시급성 등을 감안을 해서 통상적인 지원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 연락사무소 개보수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필요성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사후 정산으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사 지역이 북한이라서 특수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단가가 높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내 공사에 비해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우리 공사에 대한 인건비와 건물 자체에 투입된 직접 재료비가 부대 비용을 뺀 승공사 원가의 85%라면서 남북연락사무소와 숙소에다가 79억 5천만원 정배수장 등의 지원시설에다가 16억 감리비가 1억 7천 정도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이거 역시도 이런 식으로 뭉뚱거려가지고 건축비가 한 80억 정도이고 나머지 비용들이 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세하게 건축비 어디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객관적인 기록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통일부가 비공개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과거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정양석 의원실에서 통일부가 비공개로 편성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경협기반 무상예산 2,350억 7천 3백만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1,210억원을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에다가 사용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했을 당시에는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 항목은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통일부는 철도 도로 협력, 남북경협기반, 시설 구축 등의 돈을 사용하겠다라고 비공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아무 관련도 없는 대남 지원의 대부분의 예산을 썼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통일부는 몇천억원이나 되는 돈을 95개 기업에다가 나눠줬다라는 사실만 공개했는데 이게 어느 기업에 얼마씩 돌아갔고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공개하라고 했지만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통일부가 정부의 예산을 비공개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남북협력기금의 심의 의견권을 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회가 친정부 인사로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이고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각 부처의 차관 12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원 5명을 조명균 장관이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통일부는 비공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별다른 견제도 받지 않고 남북협력기금을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남북협력기금 편성 예산이 1년에 거의 1조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비공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절반도 훨씬 넘는 5393억원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도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당시의 통일부는 그럴 수 없다고 버텼는데요 그리고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북한하고 관련된 돈들의 사용처를 물으면 항상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를 들던가 또는 북한과의 협상 전략 등을 핑계로 항상 비공개를 했었는데 그 돈이 정말로 남북관계를 위해서 쓰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배를 채웠는지는 사실 객관적으로 알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남북협력기금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여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현재 남북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북한에다가 얼마나 쳐발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돈으로 완전히 뻘짓을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현재 문재인 정권에 다시 되짚어보고 있는 만큼 당시의 돈이 엉뚱하게 사용된 곳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